2월 15일 우리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길잡이 주기리 인사드리면서 지금 밖에 눈이 좀 많이 왔는데요 집에 가시는 길에 다들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곧 봄이 오고 있는 게 느껴졌는데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 주말에 나들이 계획도 짜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좀 볼게요 오늘 제주반도체 장이 열리자마자 지난 구간에서 쌓인 이 물량들을 도지캔들을 달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차액실현을 하고 단기 변동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지금 이 1봉을 보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단기 2평선 이 21 2평선 그물 위로 올라탔고 점차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내일 대응을 도와드리겠지만 이미 제주반도체는 24년도에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분봉을 지금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강한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졌고 지금 세력들이 이 박스권 안에서만 매집을 하면서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박스권 아래로는 빠지지 않을 거고 빠지게 되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보여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박스권 상당 구간에서 세력들이 재매집과 차액 실현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개인들을 털고 있고 이미 제주반도체는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했습니다 자 이 물량을 장악했다라는 걸 알려면 월봉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이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물량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고 이 물량들 개인들이 들고 갈 수 있는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제주반도체 가장 중요한 건 이 월봉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구간부터 세력들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강한 상승을 연출시키면서 신고가 갱신을 시켜버렸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시거나 손절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주반도체를 우린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 적정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은 설 연휴 이벤트로 소통방 분들만 받고 계신 이 히든주 종목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 20분에게 드리는 걸로 좀 늘렸는데 현재까지 해서 12분이 신청해 가셨고 8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인수합병 관련 히든 종목이고 이 종목을 꼭 받아 가셔야 합니다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 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분에게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행운의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빠르게 히든 종목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제주반도체 본 영상 보셔도 되니까 이 종목 놓치지 말고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는 제가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게 세력들이 이미 물량을 장악을 했고 이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게 빛을 발하고 터진 거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이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 이 추가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늘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봉을 보시면 이 1월 25일 목요일에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고 세력들이 투자 경고를 이용해 조정을 주면서 지금 박스권 형성을 하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변동성에 흔들려서 절대 패닉셀 하지 말라는 거고 세력들이 물량들을 지금 소화를 했고 급등 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윗구간 때 매물 때도 없기 때문에 주가는 가볍고 쉽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입형선들을 수렴시키고 힘을 응축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준비를 할 건데 지금 구간에서 앞으로 세력들이 개인들을 독하게 털려고 이 변동성을 강하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과매수가 형성이 된 구간에서는 지난 정고점에서 매수했던 이 매수자들의 심리상 분명히 물량을 던지게 되고 세력들이 이 물량을 다시 받아 먹으면서 급등을 줄 건데 그 사이사이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주가라는 건 한 번에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도박이죠 이러한 파동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도 잔파동을 줄 텐데 우리는 그 파동을 이용하고 타점을 잡아가고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철저하게 안 되셨다면 이런 변동성에 개인들은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변동성을 이용을 한다면 앞으로 나올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에서 300% 이상으로 수익 마감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렸죠? 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장기적으로 7,800원대의 매수 사인을 이미 드렸고 이 38,000원 신고가 구간 바로 밑에서 매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물론 더 길게 보면 한참 더 상승을 할 거지만 분명히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장악이 됐기 때문에 이 38,000원 구간에서 한 번 전략 매도로 수익을 실현하였고 지금이 빠지는 구간에서도 하반 경직 흐름을 보이면서 차익실험 매물 때도 훌륭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서 무조건 헤드앤숄더 패턴을 그릴 테니까 이 반등 저점 구간에서 한 번 더 재진입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주반도체로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하나만 주셨어도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아직도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제주반도체 손실 보고 있거나 매수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도 못 잡고 그냥 올라가는 것만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앞으로 제주반도체 매매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철저하게 공부가 되신 분들 제외하고는 혼자서 주식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팔아버리거나 더 올라갈 종목을 손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산에 등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혼자 산에 올라가게 된다면 힘이 들고 금방 지쳐서 도중에 이탈을 하게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얘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금방 정상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혼자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후회하시면서 그때 한 번이라도 타점 받아갈 걸 이렇게 뒤늦게 문자 하시지 말고 저한테 지금 바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제주반도체 정확하게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제주반도체는 이 나올 만한 재료 그리고 이 호재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제주반도체는 앞으로 더 올라갈 재료와 이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첨단 반도체 업계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할 예정이고 이 몇 주 안에 지급 결정이 예상이 되는데 이 지원 기업 내에 삼성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국내 반도체 섹터에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원 규모가 상당합니다 지금 이 미국 반도체 법에 따라서 미국 내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생산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지원금 132억 달러 5년간 총 527억 달러로 하나로 75조 5천억 원을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24년 반도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반도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세력들은 이 종목을 10년을 넘게 장악을 했고 물량을 길게 매집하면서 이 10년의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파가 얼마나 클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는 거고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N자 패턴을 그리면서 2차 급등이 시작이 될 거고 이 수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력들이 큰 파동을 만들 거예요 이 잔파동 안에서 상승과 하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동에 당하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이용을 해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거고 타점을 잡아갈 겁니다 근데 아직도 고민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시는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정말 뒤늦게 후회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패턴 구간 이 최저점 구간에서는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는 곳에서는 이 전량 매도가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? 정말 문자 하나 안 보내서 반등 흐름 나오고 이 상승 추세에서 매도를 해야 할 때 나는 저점에서 매수를 못해서 수익을 못 봤다 이러시는 분들 정말 없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100% 무료로 잡아드리는 만큼 부담 없이 제주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서 매집 단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제주반도체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제주반도체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이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낫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극대화에 이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이 제주반도체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제주반도체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자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 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응과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%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?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?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%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%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진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